무슨요? 명인한테서 상우 칼이에요 자기한테 I'm the king, I'm the boss 어때? 딱 이렇게 자식 잡으시면서 이게 칼이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다가 살짝 돌려서 이렇게 샤아악 이렇게 네, 칼 뒤를 이렇게 싸악 빼줍니다 샤아악 우, 엠 파 아, 네, 이렇게 이렇게요 올라왔다가 돌려서 탑 I'm the boss 그래서 위에는 딱 이렇게 해주고 한 다음에 딱 돌려면 내 이름 아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저거 랩하다가 여기서 슬슬 I'm the king, I'm the boss 좋아 그가 아닌데요?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왼발 나가시면서 왼발 나가시면서 그래서 샤아악 하신 다음에 자, 등을 뒤로 할게요 그래서 아 네. 안 멈춰지는데? 안 멈춰지는데? 내가 이거 베는 느낌이 아니라 휘둘러 이렇게. 옆날로 이렇게 휘둘른다고. 멈춰있으니까. 튄 거 같은 거 보니까 막 하나, 손 촥 이렇게 멈춰야 돼요. 되고.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익숙해지셔야 돼요. 오늘 이 칼을 처음 받아가지고. 대각선으로 올라와서, 위로 돌려서, 선수.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잡아야지 돌아오더라고. 네. 짧게 잡아야지. 네네, 목을 쳐. 아! 후! 둘, 셋. 아! 이거지? 네. 근데 이게 컨디션은 되게 짧아요. 이거는 거의 이거를 베이스로 가지고 가서 멋있는 걸 지금 막 몇 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금발! 요렇게 되는 느낌 아니고 그냥? 엑싯 때 그냥? 이 정도? 오케이. 네네. 암 더! 킹! 암 더! 호! 짜다라라라라라라! 탁! 네. 여기서. 삭! 그죠, 여기. 돌리는 것만 확실히 멋있게 하면 사실. 후! 그죠? 막! 하고. 배고. 그죠, 여기. 그때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할 거야. 네. 얘 좀 더 빨리 들어가야 하고요. 지금 딱 하나 보이는 거는. 응. 이 앞에 우리 준비할 때. 응. 여기. 좀 더 앞에서 들어와야 해요. 응. 좀 더 앞에서 들어와야 해요.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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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 많이 얻었어요 제가. 네, 이번uesto 뭐 날 imagined. 오aż아아아아악히 ㅋㅋㅋㅋ 이틀? 네 이번 다 됐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넣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거예요, 뮤비. 재밌을 거예요.